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싹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완전 싹 바뀐 건 아닌데 차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하태행사님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준비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 번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또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시장 체크포인트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약간의 혼조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 밤에 시장을 보게 되면 빅테크 중심으로 좀 올라갔고 남은 이제 러셀 사실 지난 이틀간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은 러셀 지수가 좋았거든요. 어제는 또 그렇게 좋지 않았던 또 양극화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10년으로 국채금리가 4.17%로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시장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WTI 기준으로 72.3달러 기록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펙플러스 회의 이후로 그렇게 크게 또 변동성을 많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 우량주 지수가 5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한국 시장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걸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월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사실 고용 데이터 어제 졸츠가 이제 또 발표가 됐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10월에 대한 그러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느 정도 만나러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 큰 어떤 괴리 격차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연착륙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해드린다면 사실 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는 어려운 임무를 어느 정도 완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노동시장 약화는 나쁜 소식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의도적으로 좀 설대가 된 거라고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적인 해고는 그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지금 최근에 있어서 많은 구조조정이 있고 감원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이전 기준선보다는 17% 낮은 수준이고 이 수치는 고용자들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사는 하고 있대 고용시장은 그래도 계속 쿨링 다운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러한 만약에 추세로 간다면 연착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큰 폭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인 건수는 여전히 2020년 2월 수준보다 25% 높은 수준으로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업자 대비 구직 비율을 한번 보게 되면요. 10월이 1.3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팬데믹 시대 최고치가 2.0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 수준이 1.2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업자 대비 구직 비율 자체가 이제는 팬데믹 이전으로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정리해고가 감흥 감축이 급증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 안정성과 전망을 누리고 있는 동안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다. 그렇다니까 이게 골디락스죠. 그 어려운 걸 해냈네요. 그 어려운 걸 지금까지는 해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골디락스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보고 다양하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너무 과열되어 있던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나러 가고 있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 괴리율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말 연착륙을 해내면 아마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러한 금융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11번이 있었어요. 그런데 11번이 있었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 그게 이제 1994년 95년대인데 한 번을 제외하고 전부 경기 침착이 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이 잡힌다? 그럼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수치를 봤을 때는 이거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어제 글로벌 라이브 보신 분들은 제가 뉴스에서 좀 잠깐 다뤘지만 기업 실적이 이번 4분기 자체가 상당히 EPS 예상치 수정치를 대폭 하락했거든요. 하향 조정했어요. GDP 성장률도 4분기는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내년 2023년 정말 또 얼어붙은 경기를 또 보여주는 단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늘 우리가 이제 미국 경기를 보게 되면 고용시장과 소비시장을 늘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중에 한 축인 고용시장이 이제는 좀 잡혀가고 있다.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고 잡혀가고 있다는 물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부러지지 않고 잡혔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부러지진 않고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계속 가야 될 텐데 말이에요. 물론 지금 S미래 님이 지금 골디락슨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죠. 골디락슨이라고 하기엔 본인이 이제 내 계좌는 무슨 골디락슨이야. 지금 얼어 죽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각계 가칭에 많은 전문가분들은 또 고용시장은 이렇다. 소비시장은 얼어붙고 있고 부채는 높다. 이게 깨질 것이다. 워낙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 그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보시게 되면 미국 에너지 미에너지 붐이라는 뉴스 제가 헤드라인을 좀 따고 왔는데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다음 뉴스가 애플 시가총이 3조 달러 재돌파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사실 3조 달러 돌파했는데 이제 다시 또 돌파했다. 어제 또 2% 넘게 또 상승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갈까 싶었는데 결국은 애플이 먼저 갈까. 애플이 다시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최근에 핫한 뉴스가 또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AI를 개발하는 기업 법인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 기업에 1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달러 목표액 중에 최소 약 1억 3,470만 달러. 그러다 보니까 비중으로 따지게 되면 한 13%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자금은 좀 모금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이제 모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달성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픈 AI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19일 날 일론 머스크가 이제 X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주들이 약 XAI의 25% 정도 비중을 따지게 되면 25% 정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짧은 게시물을 좀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회사 자금 조달에 대한 방식은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엑사이오스라는 이제 AI 플러스 행사에서 회사가 이제 XAI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책임자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급을 피했습니다. 논평 거부. 이건 우리가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논평을 좀 거부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표면 위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다음 뉴스는 이제 머크. 다들 아시는 또 헬스케어 대표 기업이죠. 또 머크 기업이 다발성 경악증 신약 앱 오브 루티닙. 이 머크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임상 3상을 실패했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주가가 어떤 변동성을 줄지 이 부분이 또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요. 어제 P&G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P&G가 빠졌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구조조정 그리고 질레트 삼각비용 때문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좀 차감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약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각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이 나라를 보게 되니까 아르헨티나랑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런 비용이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르헨티나가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다 보니까 과거에 사놨던 이런 질레트의 여러 유형 자산들이 비용이 많이 차감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손실을 이제 다음 재무제표에 아마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최근에 비트코인 너무너무 핫하죠. 하지만 SEC에서요. 그레스케일 선물 이더리움 ETF 결정을 연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코인 6천만 원을 찍었더라고요. 엊그제 4,8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4만 4천 달러? 네. 그런데 이제 6천만 원을 제가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내가 또 놓쳤네. 이걸 또 놓쳤네. 페이팔 있잖아요. 페이팔. 아 페이팔. 페이팔 있습니다. 어제 좀 빠졌어요. 오늘도 좀 빠질 예정인 것 같은데. 희망 있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제가 이제 체크인 포인트로 가지고 나왔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에너지 붐에 대한 뉴스를 제가 조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미국 원유 수출 지역별 추이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2023년 이게 지금 12월 4일자로 제가 바로 핫한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나온 이 차트는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평균치를 나타낸 거고 12월은 지금 지나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2월 자료는 없는데 이 정도로 제가 충분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원유 수출이 지금 2023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 그 지역으로 보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권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부분이 좀 늘게 됐는데 이 뉴스 기사를 제가 잠깐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표는 지금 일평균 2023년에 400만 배럴을 수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400만 배럴을 수출을 한 거잖아요. 수출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쓸 거 다 쓰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1위 산유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COP28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외교관들이 모여가지고 화석연료 생산 그리고 소비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히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어찌 보면 탈탄소화를 선도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또 기록적인 양의 탄화수소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제 약간의 우려와 좀 악플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제 올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고 수출국이 될 것이며 그 정유제품 액화석유가스의 주요 수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대 월간 생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마어마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향하는 유조선의 물동량을 더욱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또 한 몫을 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산 원유 수출이 사실은 1975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금지가 됐어요. 40년 동안 금지가 됐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석유 제품으로 어떤 굿즈 형태로 해서 이제 수출은 됐었는데 이게 금지령이 좀 종료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 이게 이제 기회다. 이렇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을 좀 늘리게 됐고 이런 부분이 뭐 여러 이제 비즈니스를 좀 창출하는 어떤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에너지 기조와 지금의 이런 부분은 완전히 또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요. 미국산 원유 유조선 경로예요. 이게 지금 왼쪽에 이제 빨간 점이 좀 많은 부분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고 이제 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입니다. 이 위쪽에. 위쪽이 유럽이고 그리고 이제 희망봉을 지나서 희망봉을 지나서 아시아권으로 이스트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이렇게 유럽과 동아시아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유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루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승세가 좀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난해보다는 15%가 증가했고 2021년보다는 또 26% 지난해보다는 15% 2년 전보다는 26% 증가한 수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탄소중립이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많이 회의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엑소모빌 또는 쉐브론 그 외에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메가딜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탄소중립을 가고 있는데 왜 이 기업들은 이렇게 크게 메가딜을 달성할 정도로 인수합병에 혈안이 있었을까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수치와 좀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 내막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원유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고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가격 정책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에너지 전환이 좀 시기상조다라는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천연가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천연가스가 원유 대비해서 탄소 배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안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허벌판에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해서 재생에너지 가자. 이게 아니라 천연가스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천연가스를 우리가 충분히 좀 활용하자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막대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정말 개발도상국들이나 심지어는 선진국들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일까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환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뉴스를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도 연일 지금 몇 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수요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생각보다 좀 더딜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런 오일, 원유 어떤 기업, 오일 에너지 섹터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조금 균형 있는 어떤 관점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뉴스를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쪽을 제가 한 두어 달 전쯤에 취재했을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이들도 결국은 친환경 전환을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아마 뉴스 보시면 쉐브론도 그렇고 엑손도 그렇고 리튬 광산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런 사업들의 보도는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잖아요. 그 돈 뭘로 마련할 건데에 대한 궁금증이 남기고 그래서 그 시대가 오는 건 분명할 거고 그리고 그 시대가 오기 위해서 우리도 선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선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면 그동안은 기름 팔아야지 되게 업계에 계신 분들이 보는 관점이더라고요. 한동안 이들이 생산하게 될 원유는 많을 거고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소비하게 될 원유도 되게 많을 거다. 이게 저는 조선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남아있는 재고들 이걸 다 팔아야 그다음 산으로 진출하니까 야 재고 팔자. 그리고 그다음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 투자 1, 2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년 넘는 기간을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막대한 기간과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은 기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컨설팅 기업들에서도 나오는 보고서가 보면 거의 2035년 그리고 2040년까지 수요와 공급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전망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에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계속 원유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또 워렌 버핏께서도 한참 우리 친환경 열심히 얘기하고 있을 때 석유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옥시덴탈을 사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뒤에 와서 보니까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제야 알겠네. 우리가 짜맞추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너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 덕분에 좀 웃고 있는 전 세계에 가장 멋진 독재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분. 화면 함께 보시면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입니다. 나이북 부켈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러고 다니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렇게 하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저렇게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염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나이가 1981년생이에요. MZ세대입니다. 어리죠. 그런데 이 되게 특이한 인물인 게 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라는 말은 자신의, 자기가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재자라는 게 맞는 게 원래는 엘살바도르에서 연임이 안 됐었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자신이 집권하던 도중에 법을 바꿔서 자신이 연임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독재자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인물이 얼마나 좀 강력하고 굉장히 좀 악독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되게 유명한 게 엘살바도르는 정말 너무나도 높은 살인률 때문에 굉장히 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었잖아요.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범죄와의 전쟁을 딱 선포하고 실제로 7만여 명의 깽단을 교도소에 잡아넣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 와, 깽단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넣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결국 이 7만 명이 어느 정도 인구 규모냐면 성인 인구의 2%래요. 성인 인구의? 2% 성인 인구의 2%가 범죄자예요? 저 나라는? 범죄자는 더 되는 거죠. 잡힌 게 2%다? 잡힌 게 2% 강력 범죄자. 그렇죠.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2%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절반이라고 쳤을 때 2천만 명 가운데 2% 하면 과연 400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범죄인들을 소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악명 높던 살인률은 뚝 떨어졌는데 2015년에 10만 명당 106건의 살인률이 지금 2022년에는 10만 명당 8건으로 거의 92%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독재자는 독재자인데 법도 바꿔서 자기가 연임을 하고 독재자는 독재자인데 지지율이 안 떨어집니다. 한번 화면 보실게요. 부켈레의 지지율이 지금 94%입니다. 94%. 아니 근데 범죄율을 저렇게 줄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치안을 너무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또 특이했던 게 바로 그거였었죠. 2021년 9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할 거야. 그냥 2021년 9월 7일부터 비트코인 쓰세요. 만약에 안 쓰고 싶으시면 안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안 쓰고 싶으시면 달러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9월부터 이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는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4만 4천 달러를 딱 돌파하게 되니까 드디어 그동안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흑자가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 X에다가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흑자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냥 흑자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362만 달러 수익이다. 우리는 지금 다 팔고도 362만 달러 수익까지 났다. 내가 잘하지 않았냐. 그때 너희 욕 많이 했지. 하지만 우리가 맞았다. 그리고 우리는 팔 생각이 없으면 맨 아래줄 보이시면 우리는 그대로 있을 거다. 장투할 거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 샀는지를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니까 밝은색, 형광색 형광색 동그라미 이때가 샀던 때입니다. 그래서 5만 달러 때도 샀었고 6만 달러 때도 샀었고 그리고 더 낮을 때 한 2만 달러 때도 샀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올타임 2.8% 수익률 약간 매수하는 기법을 보니까 캐시우드 눈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 눈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물타고 물타고 물타가지고 본전에 오고 있네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엘살바도르 국민이에요. 갑자기 비트코인을 쓰래.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엄청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또 내려가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지지율 떨어지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많은 암호화폐들이 올라가는 추세고 어제도 보니까 이제는 또 도지코인 또 시바이누 이런 것들까지 덩달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때문에 욕 많이 먹었었는데 참 특이하다 생각했었는데 안 그래도 국내 뉴스도 오늘 제가 좀 몇 개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패닉바잉이 또 일어나고 있다. 나만 지금 또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야? 포머. 포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이제 가는구나 하고 이게 또 이렇게 모이면 또 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이렇게 저희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는 저희 3프로 TV만의 글로벌 통신원들 하시고 또 특이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